아 뜨거워 태현이 너 원예계 안 해봤지? 안 해봤지? 너 해봤니? 원예계 해봤지 언제? 영천 봉사활동 가서 아 그래? 병원 다닐어? 병원 다닐어 축하한다야 축하한다야 축하가 돼야 돼? 아 야 너 할 수 있겠니? 야 이렇게 야 기가 막히네 뭐? 할 수 있겠어? 미리 가고 싶어 봐야 돼 어떻게 해? 이건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이게 장면이 쉽게 들어오는 거야 오 응 이야 멋있다 오케이 응 기가 막히네 이거 괜찮지? 낙동강 한 방안에 치맛복을 쓰지요 왜 그래? 아니 제가 못하는 줄 알았어 이거 스트레칭 야 야 야 같이 가야지 하하하하 진아 진아 같이 가야지 그래 이게 어떻게 되죠? 평수록? 네 구별평 구별평 뭐를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빨리 시는 사람이야 모달 모달 아 아 팔을 잡아야 돼? 어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 자 업 기가 막히지? 야 농심이다 농심 딱 아 끝으로요 이거요? 네 이거 이거 마켓 넣어야 해요 마카 이 놈을 보고 타고 볼 때는 이 놈은 토론하고 안타세요 응 나는 타면 안 돼요? 네 타면 안 돼요? 네 그럼 타면 안 돼요? 아 아 노란 북 있잖아요 네 거길 돌을 딱 덜치고 가야지 아 아 아 여기 이야 엄청나게 편리해졌다 아 아 멋있다 태훈 형님 스트레스 주면서 뭐가 떨어지면 서기는 얘기를 해 봐가지고 아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떨어져 그냥 딱 맞아줘줘야 돼 딱 맞아야 된다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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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자 뭐 좀 심읍시다 자 출발 잘 심은 집에 있니? 좋아 좋아 아 기가 막혀 야 우리가 이렇게 은혜 결실은 몰랐네 우리 둘이 잘 어울리는거야 기가 막힌거야 기가 막힌다 너하고 나하고 콤비가 진짜 잘 맞는다 기가 막힌다 야 야 타고났어 타고났어 아주 아 널 너무 좋아 대한뉴스에다가 내 웃는 건 아주 아름다운거? 아 그래야만이야 Any way 아 그러니까맞이야 어어 와 후 controlled 아 두 someplace 아주 좋구만 너 relaxed 불편해 아주 문 published by acaod 야 너도 문 что 잘하네 태원아 야 잘하지 야 원래 나이트만 더